그 강의실, 강의실이죠. 강의실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쪽은 대면이잖아요. 여기 수업을 하는데 그냥 저걸 한 시간 내내 수업을 하는 방식을 하겠다는 게 이번 카이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포인터까지 가면 더 좋지,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뭐냐, 교실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교실, 지금 크로마키가 없잖아. 크로마키가 없는데 이렇게 수업이 나가면 선생님 보고 칠판 보고 하는 것에 이거 보는 게 더 낫다. 그걸 우리가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다 파워포인트 보이고 수업하는 것보다 이게 더 학생들한테 몰입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옆 교실도 이렇게 나오고 다른 교실도 나오니까 이제 수업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 끝나면 이렇게 녹화되어 있는 거죠. 교실은 그냥 일반 칠판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뭐냐, 이게 스마트 칠판이에요. 그렇잖아, 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보는 수업하고 원격 교실하고 이것이 같다면 이게 교육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거고. 학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전부 이 블랙보드 칠판을 하는데 여기 학생들이 다 아는 게 많아. 학원 가서 다 배웠는데 선생님 또 강의해. 여기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 보면 여기 보이겠어요? 이런 방식에 나오는 교육 방식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그게 이 칠판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잖아. 실제 칠판이 여기 있잖아. 우리 여기 지금 칠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칠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칠판 쓰고 있는 그 칠판의 역사가 지금 프로젝터가 나오는 칠판, 초고속이 나온 후에 유튜브 상에 가는데 저 칠판을 바꿔버린 거예요. 교실에 있는 칠판이 스마트 교실에서는 저렇게 바뀐다 그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유튜브로 보는 교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 실시간에 할 수 있는 장치가 이 아이스튜디오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식, 지금 선생님 혼자서 하는 수업 방식을 넣어가지고 이 교실에, 교실에 강의를 하면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고 이렇게 원격으로 보는 게 더 나은 하이브리드 교실을 전 세계 교실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이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선생님이 커지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커지는 것까지 되는 거를 이제 익숙하신 분은 거기까지 바뀌는 게 이백이잖아. 이걸로 학교에 가서 하는데 데모 자체 이것만 보이면 된다는 거야.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의 말씀은 이거로만 하면 돼요. 모든 선생님은 그냥 강의하시면 저렇게 나오게 하면 세상 바뀐 거예요. 그 얘기야. 왜냐하면 크로마키가 없으니까. 안 하고도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거 있잖아요. 개발하냐 엄청나게 많이 해놨잖아요. 그거는 필요하면 그때 생각하시라고 하면 되지 아예 처음부터 이 데모를 이걸로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방송 장비를 다 넣어서 만드는 게 이건데 이거보다 더 우리가 낫다. 여러분 뭐 방송국에서 하는 9시뉴스리인데 가봐요. 방송에 다 해도 결국 스마트폰에 방송하는 건 우리 거로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용 온라인 스튜디오예요. 누구나 온라인으로 대면 수업도 이렇게 하고 비대면. 교실에 가면 이게 크게 스크린 나간다고 쳐봐. 선생님보다 프로젝트가 실제로 더 큰 게 될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 장치를 가지고는 셀프 프레젠테이션이 되고 회의실이고 모든 데 되는데 방송국에 이런 모든 시설이 없이 혼자 된다. 어디서? 교실에서. 아무 데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실제 이게 유명한 선생님이지 여기다 넣었는데 그때 여기에 사실은 우리 장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걸 보면 이게 비디오가 아닌가 보다. 여기서 찍은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게 지금 이거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우리가 교실에 얘들을 전부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강의하는데 자동으로 돼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서 이게 수업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나처럼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좋은 거는 여기 아이스탠드도 있고 아이데스크도 있고 아이보드 아이렉턴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메인으로 웹에서 지금 하는 건 노트 버전을 특수하게 넣는 건데 이런 방식의 수업을 하게끔 오리나 방식 여기 간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능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나 이렇게 강의실을 만들어 바꿀 수 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3D 효과기 이거 방송에서는 무지 비싼 거예요 카메라맨이 없잖아 자동으로 되지 가상 칠판 여기가 가상 칠판 아니야 실제 칠판보다 더 좋은 거지 설치 공사 없이 갖다 놓으면 되지 크로마키 없이 어느 교실에 다 되죠 트래킹 센서 없이 선생님 움직이는데 여기다만 놀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이게 강좌 제스처에서 더 커지고 작아지고도 돼 이런 모든 거가 전문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거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있는 이런 제일 중요한 거 대면에서 보다 더 나은 비대면 수업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었다 2000년에 200년에 칠판이 200년밖에 안 돼 200년의 교실 역사가 칠판이 있는 역사가 이제 이렇게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새로 다림에서 나오는 아이스튜디오 100 버전이지 그거를 이제 각 학교의 교실에 강당에 딱 설치해서 이제 월 구독료 모델까지도 된다 사도 되고 월 구독료로 해서 전부 이제 하려는 거니까 그런 소식을 우리가 알리도록 하자는 거예요 아이스튜디오